안녕하세요. 훤토이티비의 후니어오늘 만나올 장난감은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심쿵 컬렉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4월 21일날 나온 신제품입니다. 아주 블링블링하고 귀엽게 생긴 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남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이분들도 이거 한번씩 까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전종이 홀로그램 카드입니다. 한 팩에 5장, 한 박스에 20팩 자 이 블링블링하고 귀여운게 과연 심쿵 할지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팩 여기서부터 깎고요. 라이츄! 아주 귀엽네요. 홀로그램으로 되어있고 꽃밭에 누워있습니다. 눈꼬마! 눈꼬마! 맞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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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플라의 뜻이네요. 이건 홀로그램이 좀 화려합니다. 가디언 EX 나왔네요. EX 카드 가디언 EX 첫 팩부터 EX가 나왔네요. 가디언 EX 불닭불닭하네요. 심쿵하네요. 심쿵해 요거는 누구의 그림자입니다. 광고카드가 안돼요. 첫번째 팩 두번째 팩 파비코 파리.. 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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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까도 나오는거고 대면대 잠잠한 대면대 나룸 퍼프 나룸 퍼프 나룸 퍼프 포켓 심쿵 장식의 비밀 스토리 스토리가 적혀있는 카드 다 세번째 팩 주의 정말로 화살 하나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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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집사2. 꽃화관 또 나왔네요 남자 집사2. 화살고비 남자 집사2. 눈여와 남자 집사2. 민진 서포트 칸 남자 집사2. 꽃화관 또 나왔네요 파비코 버설코 나루림 파비코리 파비코리 팩을 다 까고 한꺼번에 까는게 낫겠네요 이거 자르는게 좀 짜증나니까 미리 잘라놓고 한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베베 플라베베 꽃화관 야스파 야스파 야옹.. 야옹닉스 야옹닉스 이자몽 파비코 또 나왔고 마자형 또 나왔고 버설코 나온거죠 디안씨 나왔고 그리고 피카츄 나왔네요 피카츄 피카츄 아주 귀엽게 다양하게 표정짓고 있네요 마자형 또 나왔네요 눈꼬마 라이츄 마이 민진 다 나온거네요 디안씨까지 다 나온거네요 중복이 좀 많네요 이것도 치코리 다 아까 나왔죠 화살코위도 나왔고 꼴깡몬 꼴깍 꼴깍 꼴깡몬 나룸파프 리라치 리라치 플라베베 리자드 냐스펄 지라치 지라치 나룸파프 중복이 좀 많은데 이거 생각보다 라이츄 또 나왔네요 파이리 그 개구장이 파이리 이건 뭐야 이벨타르 이벨타르 지번카드 가디언EX 또 나왔네요 가디언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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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전에 처음에 나온게 뭐였죠 처음에도 가디언EX죠 가디언EX 두장이네요 가디언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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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와줘야되는데 화살코빈 라이츄 꼴깍몬 파비꼬리 파비꼬리 눈여 왕 꼴깍몬 꽃화건 치코리타 플라에뛰 눈여 나왔던거 그대로 나오네 플라베베 마자용 리자드 민진 닌피아 닌피아 엑스 나왔네요 림피아 EX 멋진데요 카드가 림피아 EX EX 3장 화살코빌 냐스프 리쮤드 냐오닉스 냐오닉스 아까도 안나온거죠 디안시 똑같은게 너무 많네요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 버섯꽃 바위꽃 꿀깡몰 때멘데 냐림버프 이제 3팩이 남았습니다 지가르덴 안나오죠 여기 버섯꽃 마사용 눈꼬마 시라치 다 나온거네요 화살코빈 시라치 코리타 냐스프 냐오닉스 부스터 EX EX 나왔습니다 또 부스터 EX 마지막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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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아베베 치코오리타 라이츄 에벨타르 파비코리 전부 개봉해 왔습니다 심쿵버전 이거 종류가 별로 안됩니다 32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중복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네요 훈토이TV 오늘은 포켓몬 카드게임 신제품 포켓 심쿵 컬렉션을 개봉해 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장난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